피로해소와 졸음 예방을 위해 젊은 층에서 주로 마시는 에너지 음료가 카페인과 당뇨 함량에서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에너지 음료 20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제약의 야한캔에는 카페인 162mg이 함유돼 전체 평균의 2.8배,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보다 162배가 많았습니다. 당뇨 함량은 코카쿨로 음료에 몬스터 에너지가 38.6g으로 가장 높았고 당뇨가 전혀 함유돼 있지 않은 제품은 5종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두 음료가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청소년 하루 섭취 카페인 권고량의 130%와 첨가당 섭취 권고량의 77%를 각각 함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 종합정보망 스마트 컨슈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